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결국엔 아들내미를 이혼시켜버린 그런 소름돋는 미저리 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미저리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나는 이제 이혼합니다. 그래, 아들에다가 이젠 어린 손주까지 폭삭 다 늙어서 열심히 뺑이 쳐라 할메 원제, 하... 이혼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이제 이혼을 합니다. 얼마 전 갓 태어난 우리 아기가 있는데도 이혼을 해요. 이혼 사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너무 심하게 관여를 해서예요. 저를 포함해 당신 자식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돼서 그런 거라는데 어째서 저는 그게 하루하루 고통인 걸까요? 네, 물론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늘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마음이 쓰여, 그리고 물론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의 대착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저희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아이 얘기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또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수시로 말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관여하고, 잔소리하고 아이고,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당신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 아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미흡해 보이니까 그러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제 살림이고, 제 자식이며, 저희 가정인데 저희 집 인테리어도, 제 물건들도, 제 몸이고, 제 인생인데 왜 여기까지 관여를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저희 엄마였다면, 벌써 대판 싸우고 다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시어머니, 절대 쉽지가 않지요. 내 부모가 아니니까,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해주는 거 하나 둘 받으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바꾸냐면, 그 관여가 결국,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죽어도 싫다는 것까지 다 반드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젠 아무것도 안 받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고, 이거는 뭐 귀를 닫은 건지,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게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은 뭐 동네 개가 짖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계속 해주겠다며, 무조건 해주마. 이러면서 저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몰래 와서 다 해주시고, 아들 편으로 보내고, 아무리 싫다고 해도, 또 거절을 해도, 애미야, 너 참 예민하다.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며 부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던 당신.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어쩜 이렇게 똑같이 화를 낼까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남이야? 어? 며느리 고생한다고 우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어? 그냥 좀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해야 속이 풀리냐? 어? 그런 거야? 이러면서 두 모자가 동시에 저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그럼 내 살림이고 내가 낳은 네 새끼인데,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게 남편의 의견이라면, 우리는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겠죠.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왜 제 살림, 제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거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모여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 저는요, 엄마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 제 친구들, 엄마들 보면요, 당신의 딸을 위해 말도 없이 찾아가지 않아요. 또, 자식 내외가 없을 때도 당연히 안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내 살림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서 아들 밥을 지어놓나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당신의 잔소리. 아니, 너는 애 엄마가 돼가지고, 살림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이고,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인지 아니면 당신의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유야 어쨌든 저희를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야,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정작 당사자인 저는 당신의 그런 언행들이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걸까요? 제가 장난감입니까? 아니, 그 마음 기본 바탕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째서 저를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 거냐고요. 만약 당신 딸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늘 좋다고 웃어 넘길 건가요? 게다가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면 난리치는 남편은 저로 하여금 더더욱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제가 빠지기로 했어요. 남편과 집,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까지 전부 다 어머님 당신 마음대로 꾸미고 관리하고 키우시라고 이방인인 저는 이제 당신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혼이 완료되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면 못 볼 우리 아이에게 젖 물리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 시간이라도 소중히 잘 써야겠지요. 저는요. 부모도 형제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며 특히 직업이 연봉도 복지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아이를 저 혼자 키울 여력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하튼 그렇게나 죽고 못 살고 또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들과 집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까지 전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잘 꾸리고 잘 키우길 바랍니다. 이야... 숨이 턱턱 막히네. 그죠? 댓글 1번 미친! 글만 봐도 소름 끼치고 토악질이 올라오네. 아마 님 남편은 어찌어찌 재혼을 한다 해도 결국 저 미친 엄마 때문에 결혼 생활 또 망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2번. 오우! 이건 인정! 새해 생 시작 잘하세요. 빠른 결심 참 보기 좋습니다. 저런 미친 시어머니 졸지에 이제 아기까지 키우게 생겼네? 그래! 뭐 지가 훨씬 더 잘한다니까 그냥 내비 둬요. 신경도 꺼버리고? 댓글. 아니 니가 뭔데 인정이랄지? 너 뭐 되냐? 2번. 이건 인정이라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런 거지같은 사연 하나 없이 이혼할 사람도 있냐고. 그래도 이 시모는 좋든 싫든 퍼주기라도 했네. 나는 뺐다 뺐다. 아들도 뺏어가길래 그냥 이혼해버렸다고. 3번. 아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저런 미친 미저리가 내 주변에 있으면 화병나서 어차피 결혼 지속 못합니다. 특히 스니 시어머니 같은 저런 족속들은 자기 아들을 망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되제깐. 시모는 미저리. 아들 새끼는 머저리. 아른 탈출이 정답이죠. 답이 없으니까. 4번. 그 참 보면 볼수록 완전 그지같은 할메구만. 어? 그렇구만?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냅둬야지. 뭘 저렇게 간섭을 해대고. 어? 도대체 언제까지 품안의 자식이요? 아들을 애 딸린 도심으로 만들어야만 속이 풀리는 건가? 어? 그렇구만. 5번. 스니가 그래봤자 현실은 결국 그래요. 저 시모. 좋다고 콧노래 부를 겁니다. 손주의 아들 곁에서 며느리 내쫓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했으니 몸은 좀 힘들겠지만 기분은 막 세상 다 가졌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아들 집착이 심한 시모는 자기 아들 이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날 저희 시모가 전화하러 애미야 너 이혼 안 할래? 참고로 저희 시모랑 시부 사염 창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시모는 완전 아들 바라기죠.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예?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랑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살기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어 진심이다. 평소에도 한 번씩 전화로 헛소리를 하는 양반이라 당신과의 통화는 늘 100% 녹음을 하는데요. 이번 역시 녹음을 했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들려줬더니 아니 이 노춘 내가 이제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 이러더니 발길 뚝 끊어버리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나 받고 사는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제 남편이 정상이라서 참고 넘기는 겁니다. 시모가 아무리 거지같아도 남편이 정상이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쓴이 남편 보니까 왜 이혼하는지 알겠습니다. 대답글 와 소름도다 근데 저도 이거 알아요. 평소 하는 일 하나 없이 팽팽 노는 시모들 지 며느리가 아들 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고 콧노래 부를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유일한 게 바로 손주를 낳는 건데 애도 낳아주지 그런데 얘 사라져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저는 그래도 안 물러나고 나중에 철저하게 갚아줄 거예요. 2번 이거 맞아요. 그리고 나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바로 우리 시모죠. 딱 저렇게 우리 형님 괴롭혀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이혼하게 만들고 본인이 손녀를 키우고 있어요. 시모가 아들만 둘이라 딸을 키워본 적이 없고 또 갓난쟁이 손녀를 보자마자 눈깔이 확 돌아서 욕심이 난 건지 형님을 그렇게 죽도록 갈구고 괴롭히고 또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기어이 이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성사시켰죠. 당연히 겉으로야 티 안내고 말도 안 하긴 않았는데 속으로 정말 좋았나 봐. 하는 거 보면 딱 보이거든. 아마 모르긴 해도 만세삼창 찔렀을 겁니다. 애한테 자기 손녀한테 계속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이런 거 강요하고 결국 아빠인 아주버님 화병으로 쓰러져버렸고 저희 시조카 그 아이는 정신적 결핍으로 이상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친 짓거리를 저한테도 시도를 했는데요. 신혼 초부터 아이 낳으라면 맨날 전화로 난리치고 또 본인 살림살이를 은근히 우리 집으로 하나둘 보내는 거야. 그렇게 나를 세뇌시키려고 속보이는 짓거리 하다가 결국 저한테 팽당했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뒤늦게 그걸 깨닫고 발길 뚝 끊었어요. 이거 다 자업자득이야. 6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무조건 아내 편을 들었어야지. 아이고 이 그지같은 놈이 개 멍청하게 무지성으로 지 애미 편만 들어서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만 불쌍하네. 그 아기가 엄마도 없이 크게 생겼구나. 여하튼 그래요. 이혼 결심하는 거 이왕 하는 거 그냥 마음 독하게 먹어요. 7번 오이고 그 시모 서운 성취했구만 참 좋겠다. 그래 이제 아들을 손자 다 혼자 케어하면서 폭삭 늙어버려라. 8번 시자를 떠나서 저런 성격 가진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저렇게 해서라도 남들한테 고통을 줘서라도 본인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런거지요.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다. 딱 이런거에 빠져 사는 사람.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그걸 했다는게 중요한거지.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그죠? 9번 나도 돌쟁이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요. 사연 너무 가슴 아프다. 고작 다른것도 아니고 고작 저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바로 내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니. 보디쓴이 힘내길 바랍니다. 10번 댓글에 잘했다는 말 휩쓸리지 말고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고 도저히 못참아 이혼할거야 이러는거 이거는 아기가 없을때나 해야 하는거고 지금은 아기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특히 보니까 산후우울증도 있을거 같은데 그러니 비상식적인 사람들 상대할 힘도 없었을겁니다. 암만 그래도 님은 엄마잖아요?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피하기보다는 싸우는 쪽을 먼저 해보길 바랍니다. 댓글 저기요 님 글 제대로 보셨어요? 쓰니 편이 아무도 없다잖아요. 그리고 쓰니라고 지금 이 생각을 안해봤을거 같습니까? 안싸웠을거 같냐고 다 해봤겠지 해봐도 안되니까 도저히 답이 안나오니까 그러는건데 이런 소리를 하네. 2번 그런 거지같은 미련은 너나 혼자 열심히 따세요. 미친 이딴걸 조언이라고 해? 딱 저 본문에 나오는 시모같은 아들맘인가 보네. 11번 이혼사유를 떠나 태어난 아이만 불쌍하다. 아니 나 혼자만 편하면 끝이야? 아이 인생은 어쩔건데 이렇게 복수하듯이 본인만 빠져나오면 진짜 행복한걸까? 댓글 아니 지금 이게 쓰니 혼자 행복하고 싶어서 이혼하는걸로 보여요? 살고 싶으니까 일단 살아야 하니까 도망치는거잖아. 그리고 엄마만 부모인가? 애비는 부모 아니야? 지자식 하나 키울 능력과 정성도 없어? 어처구니가 없네. 2번 부모가 맨날 첫날 오지게 싸우고 지랄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이혼가정이 아이한테 더 낫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2번 어린 아기가 있는 엄마가 이혼을 결심했다.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본문 내용들 디테일하게 쓰면 아마 소름돋고 다들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디테일한 내용이 별로 없지만 느낌이 오잖아요. 아기까지 포기하고 나올 정도면 진짜 단장하는 고통 장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나온다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물론 미친 엄마들도 있습니다. 새끼고 뭐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것들 있으니는 딱 봐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저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 아휴 거짓같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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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